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윌슨 오디오 와트퍼피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사용한 것은 와트퍼피 중에서도 5.1 버전에 해당을 하는데요. 일단 윌슨 오디오는 미국을 대표하는 아니 글로벌 하이엔드의 대표주자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팔린 와트퍼피라는 제품이고요. 1, 2, 3, 5, 6, 7, 8까지 다양한 모델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5.5와 5.1 버전이 가장 많이 판매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윌슨 오디오에 드는 웰이라는 플래그시 스피커 정말 엄청난 위용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기종도 있고 이거는 제가 알렉산드리아라는 스피커 XLF를 외형을 따서 자작 스피커로 만든 거고요. 사브리나 같은 신형 제품들도 이렇게 들어보곤 있습니다. 웰은 아직 못 들어봤는데 언젠가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시리즈 중에서 5.1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미니어처도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같이 아주 앙증맞게도 사용하고 있을 만큼 와트퍼피에 대한 애정이 좀 큰 편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피커 추유 특징? 추천 포인트로 이름을 조금 바꿔봤는데요. 일단 상하가 나눠진 구조로 되어 있는 중소음급입니다. 뭐 이렇게 톨보이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구조이고요. 하이엔드 95년도부터 2000년도 초반까지를 주름잡았던 하이엔드 사운드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었고 가장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스피커입니다. 저는 당시에는 거의 오디오 잡지만 보고 침만 흘렸는데 세월이 한참 지나서 써볼 수 있었을 때 정말 감개가 무량했었습니다. 일단 정말 화사한 중고음, 풍부한 저음, 넓은 광대역, 몰물려도 고급진 사운드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들려주는 지금 기준으로도 정말 좋은 사운드를 아주 잘 가지고 있는 진정한 하이엔드 스피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훨씬 더 좋은 스피커들 많이 있지만 와트퍼피 어떠한 스피커의 비견에도 특별히 꿀리지 않습니다. 추천 장르 제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대역 스피커이기 때문에 큰 편성과 작은 편을 모두 흡족하게 들을 수가 있는 스피커고요. 하이엔드 스피커들은 무릎 그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칭도 쉬운 편이에요. 93db에 4옴 정도의 사양을 갖고 있는데 스펙을 떠나서 넓지 않은 공간이라고 하면 AVI-S21과 같은 구동력 좋은 인티앰프에서도 충분히 좋은 상급 인티앰프에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 물론 오디오 리서치라든가 이런 진공한 앰프 물려주면 분리형 넣어주면 당연히 더 좋은 소리 납니다. 넓은 공간일수록 분리형으로서 매칭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특징은 아메리카 하이엔드 사운드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이 작은 경우 아주 아주 작아서 저역이 조금 부담될 수도 있거든요. 양감이 좀 있는 스타일인데 그런 경우에는 위쪽인 와트만 써도 되는 이렇게 저렇게 변신도 시킬 수가 있고 와트를 떼어내서 다른 스피커 북셀프를 올려놓고 쓰는 그런 재미를 볼 수도 있는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게 많아요. 점퍼 바꿔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추천층은 진짜 하이엔드 사운드를 합리적인 가격대로 구현해서 아 이게 어떻게 하든 간에 좋은 소리를 빼고 싶다. 누가 들으러 와서도 정말 와 대단한데 이런 거 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추천드릴 수 있는 스피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인분들 한 8분 9분 정도 오셔서 하이엔드 와트퍼피 소리 들어보셨는데 다 좋다라고 하셨고 한 분만 좋은데 엄청 좋진 않았다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정말 굉장히 좋은 스피커라는 거를 쉽게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윗부분 와트 부분이에요. 위아래가 나눠져서 나중에 퍼피 아래쪽 우퍼가 나왔기 때문에 위쪽만 듣는 게 가능하다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듣는 것도 염두에 두은 스피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트위터가 포칼의 역도명 트위터, 티타늄 트위터가 사용이 되는데 이게 특주예요. 특주가 그냥 그럭저럭 특주인 기종들도 있는데 이 겉으로 보이는 저 위쪽에 폼 붙어있는 거 크기인 만큼 거의 웬만한 미드 우퍼의 마그넷만큼 커요. 이 스캔스픽 8541인가 이 우퍼 유닛만큼 큰 마그넷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포칼의 일렉트라 시리즈의 베를륨 돔 트위터 들어간 기종들 많잖아요. 그 기종들보다 저는 이 트위터가 훨씬 더 우수하다고 생각해요. 유닛 자체에 대한 건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것에서 나오는 쏘리의 퀄리티가 진짜 오래됐으니까 좀 별로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금 현대의 베를륨 최상급 유토피아, 그랜드 유토피아 이 급에서 나오는 베를륨은 또 다른 영역이긴 하겠습니다만 중급 정도에서 쓰이는 베를륨보다는 저는 훨씬 더 우수하다고 보는 정도로 매력있는 소리를 여전히 내주는 기종이고요. 미드 우퍼는 전작 4.3나 2버전 같은 데서는 시어스가 사용됐다고 하는데 저거는 스캔스픽입니다. 그리고 밑에 쪽으로 아래 퍼피부에서는 8인치 우퍼 두 발이 사용이 되는데 이것도 다인 8인치 우퍼 옛날 구형의 특주형입니다. 그래서 저역 쪽에서는 일단 굉장히 양감이 좀 많은 스타일이고 소리가 쉽게 쉽게 펑펑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과하지 않은 좁은 곳에서는 확실히 양감이 많은 편이긴 합니다만 약간 넓은 저 시절만 해도 그래도 단독주택이나 저택급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썼던 스피커다 보니까 어느 정도 넓은 곳에서 충분히 저역의 양감을 즐길 수 있도록 아주 넓은 대역에서 위로도 쭉쭉 뻗어나가고 아래로도 한계없이 내려가는 쪽을 좀 추구한 그런 타입이긴 한데 미리 좀 단점 쪽으로 장점이 너무 많아요. 정말 고역 쪽에서 어떻게 뭐 일일이 어느 어느 부분이 어떻다 어떻다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일단 소리에도 유행이 있거든요. 근래에는 부드럽고 섬세한 투머치하지 않은 트렌디한 그런 류의 사운드가 추구되는데 앞에서 화려하고 부드러운데 파워풀하면서도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큰 볼륨과 저 볼륨을 모두 만족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만족스러운 그런 소리고 이때 당시는 약간 투머치한 소리가 상당히 유행했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구형이라 소리가 나쁘다 좋다 이런 것도 나눌 수 있는데 옷처럼 유행이 돌고 도는 거다 보니까 언젠간 다시 이 사운드가 유행하는 때가 우리가 공동주택을 벗어나는 거주 환경이 다가오면 분명히 이 사운드가 오히려 다시 급부상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쉽지는 않겠죠. 아무튼 저는 그렇게 보는 쪽인데 단점 쪽으로 이제 한번 미리 말씀을 드리면 와트퍼비 대부분의 저희 다 만족해요 저는 근데 소리적으로 약간의 하나의 아쉬움이 깊이감이 아래로 꽁꽁 찍어서 내려가는 류의 소리를 저는 아직 오디오리서치 분리형 진공간 앰플을 먹여 보고 웬만한 매칭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쪽까지는 좀 저한테는 좀 나타나지 않았다. 다른 고가의 하이엔드 기종들에 비해서 혹은 아주 우수한 성능을 저역에 깊은 저역을 잘려주는 기종들에 비해서 그 부분 하나만큼은 조금 밀리는 면이 있지만 그 외의 부분에서는 약점 잡기 상당히 어려운 스피커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클로저나 그 외의 하이엔드 스피커는 단순히 비싸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를 얼마만큼 많이 커버할 수 있는가가 제가 생각하는 진짜 하이엔드의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엄청난 부자들의 전유물로서의 하이엔드 스피커 오디오를 만드는 브랜드들도 있기 때문에 좀 구분을 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싼 게 최고라고 보시는 그런 류의 하이엔드라면 저는 와트퍼피, 윌슨 오디, 와트퍼피 하이엔드 아니라고 말씀을 아예 드려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소리 기준에서의 하이엔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일단 만듦새가 좀 독특해요. 그릴을 꼽을 수가 없는 그릴은 있는데 저 앞에 찍찍이를 통해서 꼽는 방식이에요. 인클로저가 메타크릴이라고 아주 단단한 물질을 합성으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틀에다가 부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시멘트 이런 계열보다도 훨씬 밀도가 높은 그런 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진동을 허용하지 않는 통이 울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싶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거워요. 크기가 오른쪽에 샤사랑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작게 느껴지잖아요. 저 실물이 절대 크지 않습니다. 웬만한 방에 들어가도 오버하는 느낌이 안 들어요. 약간 넓은 거실 쪽에 들어가면 약간 작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 약간 작은 크기, 크지는 않은 기종인데 아주 단단하고 무거운 메타크릴이라는 물질이 사용이 되었고 네트워크는 안에 부품들이 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에폭시를 부었고 그릴 구멍까지도 허용하지 않아서 찍찍이로 붙여야 되는 모양새가 좀 나지 않지만 최고의 소리를 위한 노력을 그때 당시 정말 최고로 해냈고 그것은 지금 기준으로 봐도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재 신품 2000만원짜리 스피커 해도 이만한 만듦새, 이만한 물량투이 만든 것들이 질비합니다. 잘 나오는 제품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바인딩 포스트가 총 12개가, 양쪽에 6개씩 12개가 사용이 되는데 WBT 최상급 0700 단자가 사용됩니다. 조임식으로 되는 바나나, 맑은 모두 조임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 12개거든요. 어지간한 앰프 스피커, 우리는 좋은 거 사는 정도의 금액이 될 정도의 물량투입이 들어가 있고요. 덕트 같은 부분도 교체돼서 진공간 앰프나 주파수 때를 따라서 덕트의 저 부분을 바꿀 수 있는데 당연히 거의 CNC 밀링 머신으로 최상급으로 가공된 금속 덕트가 사용이 됩니다. 만듦새 거의 퍼펙트한 수준인 제품이고요. 5.5하고 5.1하고 구품법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약간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5 같은 경우는 유닛 고정류의 나사가 블랙 컬러이고요. 5.1은 은색이 사용이 됩니다. 이걸 5.1 오리지널, 5.1처럼 바꾸고 싶어서 옮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 정성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정성이 아주아주 많아야 될 것 같고요. 5.1은 실버 컬러의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고요. 또 추가적인 부분이 5는 MIT 케이블이 들어가고요. 5.1은 트랜스페어런트 케이블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를 트랜스페어런트 케이블로만 바꿔서 업그레이드 시킨 5.1이 있고 원래부터 오리지널 5.1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입을 전제로 해서 좀 관심이 가신다라는 분이 있다면 핵심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우퍼 엣지랑 트위터 엣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구형 5 버전의 와트에는 트위터, 티타늄 트위터의 사이드에 저렇게 보시다시피 약간 엣지가 바로 노출되어 있지 않고 고무 커버처럼 이렇게 되는데 저게 엣지는 아니거든요. 그 안쪽으로 스폰지가 엣지가 들어갑니다. 포컬 역도매 구조 특성상 그래요. 저 부분이 세월이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삭았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잘 들으셨고 습도 없는 곳에서 들으셨으면 여전히 쌩쌩하겠지만 습도 변화가 있고 이런 곳에서 한국 같은 곳이라면 어느 정도에 달았기 때문에 저 부분 스피커 수리하는 곳 가면 제가 엣지 교체해 주시거든요. 엣지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오리지널 아니다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계신데 교체하면 세상 더 소리 좋습니다. 어느 정도의 길들이기 과정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대로 된 시리즘에서 제대로 된 교체를 했다면 충분히 더 좋아지기 때문에 저 부분과 우퍼 8인치 두 발이니까 총 4개거든요. 저 부분의 엣지도 스폰지 타입 엣지이기 때문에 수명이 한 2, 30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새로 구입하신다면 교체된 걸 구입하시는 게 좀 좋고요. 비추 포인트 말씀드리면 만약은 말씀드렸다시피 오래됐기 때문에 트위터 엣지와 해절저와 스폰지 등 소소한 정성을 요구하기는 합니다. 못 고치는 것까지는 아니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네트워크 쪽에 저항이 들어가는데 그걸 또 신형 저항으로 바꾸면 조금 더 소리가 좋아진다라고 윌슨 오디오 쪽에서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부품 넘버만 알아내면 저렴하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리 성향은 저역에 양감이 좀 많습니다. 하이엔드 기준에서는 깊은 저역에서의 아쉬움이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는 좀 비추를 드려야 돼요. 저역에 양감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저형형이 아주 새벽에 들어와서 아주 좋게 작은 볼륨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공간이 작더라도요. 아주 작은 두세 평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도 네 평은 좀 넘어가는 쪽에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약장 극복은 결국에 저역에 달려있는데 스파이크와 고급 수주를 활용하면 좀 될 것 같고요. 저역이 만약에 넘친다. 그러면 저역 양감 적은 걸 사용하시고 공간이 넓다. 그러면 진공간 앰프, 푸시풀 같은 파워 좋은 대출력 앰프 같은 거고 비추층은 그렇기 때문에 작은 공간, 브리티시 사운드 같은 감칠맛 나는 사운드를 선호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들으셔서 장기간에서 편한 사운드를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추드리고 싶어요. 중고 시세는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상태에 따라서 워낙 차별가 크다 보니까 빼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가성비 상당히 우수하다고 봅니다. 결코 현재 기준으로도 싼 스피커는 아닙니다만 지금 와트퍼필보다 우수한 스피커를 구입하려면 신품가 기준으로는 아무리 못해도 3천만 원 이상부터 봐야 되는다라고 생각해요. 2천만 원급은 현재 와트퍼필 5.1한테 밀릴 가능성 있습니다. 신품가 기준이죠. 와트퍼필 5.1의 가격이 거의 2천만 원 했으니까요. 그냥 5버전의 1,600 정도 했고요. 그 시절에 90년도 중반, 2000년도까지 그 정도 금액이었으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당연히 5,6천, 7천, 8천만 원짜리 기준과 견져야 되는데 이제 소리의 유행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따로따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디오에요 주간평가 등급입니다. 재미로 하는 부분이니까 좀 캐주얼하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개인적인 판단은 중형 스피커 분류 S급입니다. 여전히 메리트 있고 제가 들려드렸던 거의 모든 분들에게서 아주 좋은 소리라는 피드백을 받았던 스피커인 만큼 자신있게 S급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매칭이 이런 하이엔드 스피커들, 좋은 스피커들 많은데 매칭에서 스피커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매치 앰프에다가 천만 원, 소스에다가 천만 원 이렇게 넣었을 때에만 좋은 스피커를 저는 그렇게까지 최정상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과외를 시켜줘야만 좋고 모든 조건이 받쳐줬을 때만 최상급이다. 이런 시스템도 고유의 매력이 있어요. 그 정성을 들여서 들였을 때 비로소 뽑혀지는 소리를 즐길 때의 쾌감이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유튜브에서 보편 다수의 분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너무 하이엔드 스피커이지만 너무 까다롭지 않은 누구나 좋은 소리를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공간만 조금만 확보만 되면 저역이 너무 안 나왔으면 하는 분만 아니라면 아주 최소한의 제약만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S급으로 꼽았고 꼭 구입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기회될 때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스피커는 현대의 스피커에 절대 뒤처지지 않는 오히려 앞서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스피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